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친절한 영미씨, 오영미 실장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부동산 상담 투자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네, 친절한 상담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쪽에서 나대지라는 곳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게 필지가 여러 개를 합친 거라고 하던데 제가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입주권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안 나온다는 말도 있어서 혹시 TV를 보다가 재개발 쪽으로 전문인 것 같아서 연락드려봤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시원한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실장님 답변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MC님한테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나대지 관련해서 재개발 구역에 매수 고민하신다는 거 맞으실까요? 아, 네, 맞아요. 아, 그렇죠. 이제 나대지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희소성이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의 물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라는 게 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덜컥 구매했다가 혹시나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나대지 추천받으셨고 혹시 어느 구역을 좀 추천받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서울시 성동구의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어머, 서울시 성동구의 성수전략정비구역이요? 어머, 네. 너무 좋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저도 우리 방송에서 한번 강력 추천을 드렸던 구역인데요. 또 최근에 유명한 아이돌이 또 이제 여기 매수했다고 트리마제 쪽을 하면서 성수동이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또 이제 지도를 멀리 갈 것도 없네요. 이 한강 도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이 성수동에 나대지를 좀 추천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나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 입주권이 나오는지 이걸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보니까 몇 개 합치셨다는데 어떻게 필지가 몇 개 정도인지 뭐 이런 거 지목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개 정도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필지가 3개로 들었고요. 92제곱미터 정도 되고 다 합쳐서 92제곱미터라는 거죠? 네.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좋습니다.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서울시 구조례에 해당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좀 법적인 문제라서 조금은 좀 알아듣기 좀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면적이 가장 중요한데요. 면적은 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네, 제곱미터고 자, 우리가 이제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도정법 서울시 조례에서 제24조 이 주택분양권에 대한 내용이 나대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24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솔직히 0제곱미터는 없죠. 그래서 29제곱미터까지는 아쉽지만 현금청산이에요. 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현금청산인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좀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89제곱미터까지는 아예 완전 청산은 아니고요. 조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9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든 몇 제곱미터든지 간에 제곱미터라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거는 입주권을 부여를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뭐 우리 말씀해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92제곱미터라고 하셨으니까 우선 이 조건에는 충족하셔서 좋은 구역에서 어쨌든 입주권이 나오는데 이 조건이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만약에 선택하셨다. 이 조건부에 해당하는 게 보려면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픕니다. 단일 면적 합쳐서가 아니라 이 덩어리 하나 단일 면적이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세대원이나 세대주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원들이 사업 시행 인가부터 아파트 열쇠 받아서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또 말씀하신 시청자님께서는 9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입주권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나대지기 때문에 시세에 대비해서 프리미엄은 좀 저렴한 편이겠어요? 네, 지금 프리미엄 시세보다 한 1, 2억 정도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입주권이 확실히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면적으로만 제가 전화로 알려주셨을 때는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관련된 서류는 한번 떼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입주권이 나오는 거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네, 좋은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과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05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잠시 후에는 본격적인 부동산 지역 분석 진행하겠습니다.